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일단, 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입구에다 가방 넣어놓고. 배가 없어요. 배가 없고. 아, 진짜 이게. 지금은 나이트메어 기간이 시간이라. 절대 싸우면 안돼. 넘어가기도 바쁘고. 싸우면 안돼요. 저기 빛나는 때는. 뭐, 아무튼. 뭐, 고대 유적이나. 저거 저런 것들이. 빛나는 때는.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 좀 더 어디야 되는데. 됐다, 됐어.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지나면. 나이트메어 기간이 끝나죠. 한 단계만 더 지나면. 나이트메어 기간이 끝나죠. 나이트메어 기간이 끝나죠. 이, 이 악령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죽었죠. 나이트메어 기간이 끝났어요. 애들이 자고 있어요. 쟤. 누구든 자죠. 지금 이 시간에. 오케이. 아이, 녹색이잖아. 그래서, 저 시간대는 싸우면 안되고. 지금 이 시간대요. 이 시간대 돌아다녀야 돼. 적들을 막 죽이고. 이게, 이게, 이게 그. 열리면. 오지마. 가임만. 니네들하고는 안누라. 별거 주지도 않는 애들. 집에 가임만. 어? 이거 뭐있는데? 어, 여기도. 아, 저기도 있었네. 죽어. 자, 죽이고. 자, 죽이고. 이건 필요없구요. 이건 필요없구요. 퍼플샘만. 자, 도망가지마. 기어어. 포선 하나 먹구요. 어디야? 어디야? 야. 이리와. 도망가지마. 야. 도망가지마. 퍼플. 그냥 기어를 안주고. 퍼플만 줘네. 스읍. 기어를 주면 좋을텐데. 녹색. 에이씨. 오렌지. 좀 주세. 자, 포션 하나 먹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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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야. 일루와. 어어? 이리왔마. 아, 저거 씨. 어디까지도 왕하. 아, 야. 그걸 왜 먹어. 야, 나. 아잇 벌써 기어 퍼플 잼만 겁나게 됐네 아 오우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근데 옐로우잖아 이거 버려 새장 하나 있구요 흠 옐로우야 옐로우 오지마이 미안해이 가 집에 가 오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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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여섯개면 이게 리퍼되는데 이게 리퍼를 한다음에 부셔야돼 오케이 아 안돼요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음 저 빨리 입구 입구로 가야겠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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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많나 많다 옐로우 오렌지잼 나오겠죠 이 정도 있으면 오렌지잼 나오겠지 이 정도 있으면 오렌지잼 나오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입구쪽으로 빨리 오지마 임마 오오 아이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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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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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갱이 이 정도면 지금 포션이 없어서 살짝 불안하다 싸움은 최대한 피하고 나이트메어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까 이거 고쳤었나 저걸 고쳤어 이거 고쳤었지 저거 고친 다음에 때려 부시는게 훨씬 더 주는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아니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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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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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피한 다음에 일단 아이씨 거미 아이씨 오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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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녹색이네 녹색만 겁나게 많이 나와 오렌지! 아 나이씨 아 피 채울 수단이 없네 아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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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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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 다행이다 다행이다 보소! 아 빨간색이야 이씨 미치겠네 개뿔 없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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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지금 이 상태로 뭐 못한다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포션을 좀 더 가져올거야 갑옷도 17%에요 지금 까딱하면 죽는단 소리지 뭐 보자 아 저기 두마리 또 있네 분명히 또 따라온다 저거 어 안따라오네 걔도 있네 아 왜이렇게 많아 여기 근데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네 얘 하나만 만들어지죠 맞아요 하나만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디지 어? 이거 어디야? 왜 여기로 왔어? 어 이상하다 이거? 어? 오렌지잼 없어요 지금 어 이상한데? 뭔가 섞인거 같애 어? 어? 아 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빨리와라 빨리빨리빨리빨리빨 얼어 죽겠다 나 얼어 죽겠어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가방 들고 아아 조석이 40개가 넘었네 조석이 40개가 넘었네 어 정작 이거 쓰지 거의 쓰지도 않았잖아 곧깅이랑 망치 그 만들 정도만 그 정도만 가져가자 아 근데 지금 피톡이 개톡이네 오케이 정신요 야 노란색 보석 어? 야 이거 썩었다 빨리 썩어라 아 그리고 이거 버리고 곡괭이 아 곡괭이 아 곡괭이 도끼를 쓸 일이 없어 동굴에서 곡괭이를 100%짜리를 만들어가면 좀 난나나 그러면 로프랑 로프랑 해머도 있는데 여기 또 으자지 어 기어 11개 넣어졌네 야아 기어도 흫 흫 기어도 나 못 넣어놔 이제 나뭇가지랑 이거랑 이렇게 필요없고 통나무로 통나무 갑옷을 만들어야 되겠네 두개 더 하나 더 하나 더 두개도 하나 더 그.. 연료로 쓰고 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어.. 일단 이거는 가지고 가야될.. 어.. 이거 됐다.. 이것도 다.. 썩었네.. 자.. 이거를.. 이러면 되겠지? 아.. 근데 곡괜인은.. 곡괜인은 도표가 없을 것 같은데..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아.. 자 참 아.. 그리고.. 얼음지팡이.. 뭐하려고 하냐면.. 아.. 일단 사탕을 만들어 놓자.. 포샤는.. 그.. 햄.. 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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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살짝.. 효율이 나쁘긴 하지만.. 그.. 효율이 나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최소로.. 최소로 구하지 못하니까.. 최소로 구하지 못하니까.. 야.. 이빨..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네.. 얘들.. 그리고 아까.. 그.. 돌아오는데.. 이상한데로 올라왔어.. 약간 섞인 것 같아요.. 운이 좋아.. 이긴 하지만.. 바로 그.. 거기로 갔지.. 아.. 코션이 없었는데.. 정말 당연히 했어.. 그.. 뭐.. 조금 더 깔죠.. 안 Avenged 이.. how many moeten 쏘아.. 구하는 소리가 없냐.. 여기가 있는중! 그.. mirac 거기로 준비를 다 사용하려는.. 여기서 만들기.. 기능.. 하.. 나와.. 이걸를 이용할터는 понятно.. 넷.. 저만! 움직이 왜 이러지? 미끄러지는데 애들이? 아이고 뭐야 어 꽉 차서 안되잖아 여기다 여기다 아이고 어 이것도 꽉 차서 안되네 아니 이런 이거 뭐다있나 아 죽겠다 일단 다 먹구요 어 어 아 이거 다 있구나 아 아 저거 있으면 사냥갈 필요없네 코코아님 어서오세요 몬스터 정기 아 이거 갯수가 꾸레임 그 그거의 갯수니까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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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야 정말 동굴 한번 왔다갔다 거리기가 참 큰일이야 큰일 거의 뭐 대부분의 자원을 동굴 왔다갔다 거리는데 쓰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асти 아 아 아 아 아 빨리 빨리빨리 빨리 동그로 가야돼 아 근데 그 옐로우잼이.. 아 뭐야 오렌지잼이 정말 안나오긴 안나오더라 자 꼬렘 포션대용으로 쓸거죠? camel이 긍정권 ring 호박났네 일단 저거보다 아.. 일단 넣어놓고 이거 다 여기다 한 번에만 넣자 딱 열 개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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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헷갈린다 나머지는 넣어놓고 나머지는 넣어놓고 나머지는 넣어놓고 일단은 뭐 유포 해놓죠 뭐 유포 해놓죠 그럼 아랑정 일단은 뭐야 이거 벌써 오신게 뭐야 이번에는 헤머도 가져가야 돼 이름때면 충분하겠지 황금고깨기 하나에 슬레이트 헤머도 하나 가져가고 한 번 넣어놓고 버팔로 사냥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이것도 일단 어 더 모기 두 개 더 세게 텔레포트에 넣어놓고 이러면 되찌 무기 하나 더 가져갈까 이러면 되찌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고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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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자 가든 가 바로 텔레포트 쓰고 들어온 번 돌아고 왜 오렌지잼을 찾아야돼 잼만 찾으면 저기서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잼만 찾으면 쟤도 겨울에는 눈알을 안 펼치나보네 버프... 어 길 아닌가 여기? 왜 길 대체? 여기다 내려놓고 저 이 상태에서는 위에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 일단 어... 이쪽에 가서 저거 좀 따오자 좀 더 꺾어내여 멈추기는 장소 이랑 랩 쟤 연료가 될 중요한 라이트 볼 지금 상태에서는 잘못 맞으면 안돼요 갑옷이 없기 때문에 안입고있기 때문에 배낭때문에 이러면 못따라올걸 빨리빨리가서 고갱이지를 하자 쟤네들은 지들끼리 때리고 난리가 났네 위쪽으로 봐야죠 아니다 토끼쪽으로 가는게 편하겠다 깨구리다 깜짝 놀랍 깜짝 놀랍 깜짝 놀랍 깜짝 놀랍 아 아 음.. 음.. 혹시나 모르니까 어 마블인데? 어 저기도 마블있다 아니 이런 마블같은 이렇게 마블있을수록요 마블은 중요한 관심이죠 음.. 어 또 깨온다 두께 오지마 혼난다 그러다 됐어요 2층 여기까지 잘 피해가고 여기서 가방을 벗자 저기까지 어떻게든 잘 피해가고 아 아 근데 나이트웨어 시간이네 시간이 다 좀 지날 때까지 기다리죠 시간이 다 좀 지날 때까지 기다리죠 음.. 저.. 저기를 좀 돌아볼까 음.. 저.. 저기를 좀 돌아볼까 음.. 가까이 가면은 아아.. 들켰네 음.. 이거나 좀 따라가죠 라이트웨어 어 여기 맞네 나이트웨어 시간이.. 아.. 꽤 오래가는데 이.. 저 빛이 사라지면 이 빛이.. 이 빛이 사라지면 저 그림자들이 다 없어져요 이런거 화이트웨어 그 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간이죠 오오옵 오오오옵 휴 휴 이게 빨리 없어지진 않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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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이제 끝났어요 이 시간은 저희 거의 죽으려고 하죠 됐다 이쪽으로 일단 이 저녁에는 아무도 뭘 안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죠 얘들은 이때가 자는 시간이야 오예 오렌지잼 좋아요 일단 오렌지잼 얻었어요 귀여워 귀여워 아니 기원 안주고 이상한거죠 아 역시 40이라 아 자 돌아다녀 보고 아 여기도 있네 버리고 죽어 죽어 이 시간 아니면 죽이기가 힘들어 어디야 소리가 나는데 아래쪽인가 오케이 어헤이 자 보석 빨간색이네 아 아 아 아 마땅히 버릴만한 벗어둔다 아 이렇게 뭐야 여기로 보석 뭔가 보석 보석이 있는데 빨간색 보석 보석이 정말 안나오네 노란색 보석 좋아좋아 좋아 빨리 죽어 죽어 어! 안 돼이! 아 야 이걸 왜 먹어! 어 여긴 다 캤고 음... 잠깐 가방에 갔다 올까? 아, 1%밖에 안 남았네 어차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밖에 안 남았네 어차피 일단 그리고 뭘 넣어놓지? 네 노란색 잼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됐지? 지금 가면 안 돼 빨간색이 돼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 여기서 지금 가면은 대박 맞죠?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는 근처에 뭐가 없네 그래서 저거 고쳐야지 아아 잠깐만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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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지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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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고쳐야죠 아 여기 두개밖에 없네 여섯개만 고쳐지는데 고친 다음에 짠 하나 더 짠 한 다음에 이거를 때려 자 에너지 아이고 자 에너지 먹을거 없어?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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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lleicht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오오오오오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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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오는데? 개꿀 이상한 것만 나왔어 이상한 거 만 나왔어 뭐야이거 아니 개똥 진짜 뭐 이런것만 나와 아아 나 진짜 아 보석 나온다길래 열심히 쳤는데 이상한것때만 나온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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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도망가는거 뭐야 야 내놔 어 저거 저거 도망가는거 뭐야 아 아 도망가 미치겠네 지팡이 있으면은 그냥 아 지팡이 날릴텐데 아 아깝다 아깝다 이게 아깝다 마브리를 너 내놔 임마 다가죽었어 여긴거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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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서 오오오오오오 야 이리 와 어 어 땡볕 어 어 어 어 땡볕 어 어 어 아 짜증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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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떻게 잡려 잡지 못하네 지팡이가 없으니까 마블을 버려야 되나 어? 아 저희도 뭐게? 아 따 죽였다 와 많이도 접 썼네 그냥 많이도 접 썼네 그냥 이거 뭐야? 이게 내건데? 뭐 저거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때려 부숴야 되는데 아 아아아아아 나이프가 역시 아니구나 나이프가 역시 아니구나 그래도 부수고 싶은 마음 그래도 그래도 아따 저쪽이 한번 돌아볼까? 저쪽이 한번 돌아볼까? 아아 별거 없네 1% 남았네 1% 아아아아 يم 아아아아아아 뭐 비어야 뭐 봉거지에 40개도 넘겠는데 라이트메이아 시간이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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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그냥 다 그... 대장한테 주는 거 말고는 용도가 없지 저런가 이거랑 마지막으로 부시고 가야겠다 저거 마지막 부시고 이쪽으로 어디 또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만 있거든요 그리고 걔도 잡아야지 그 자식도 잡아야지 일단 위치 확인해 놓고 잡아야지 누구만 앉아 앉아 콧불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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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야 왜 이렇게 라이트메이아 시간이 안 끝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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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좀물이야 아이고 갑옥 깨졌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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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모욕 시간에 끝나고 있어 저거 됐어 됐어 빨리 다쳐라 하아하 하아하 봤나요 지금? 피하는 순간순모 순간순발력 이야아 됐네 저거 하아하 하아 하아 아 이거 갑옷 여깄는데 야 빨리 시간 지나가 하아하 아 이거 안죽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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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다 됐네 갑옷 갑옷 하나 여기있었는데 아까 버린거 이거 망치 참 망치 놓고왔지 나 아 아 야 귀찮게 좀 하자 귀찮게 좀 어 어? 아 나이스 계속 와 야 뭐 하나씩만 하시고 와 엑스런트도 아니고 아이치 진짜 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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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여기다 어 여기 기어도 있네 해모 해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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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오 오오 오 오오 호 오우 오우 이 개뿔 뭐 벨원 안üt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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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잠버리네 어... 먹을 거 없네. 가자. 가자 가자. 딴 데에 또 돌아볼 때 있나? 보지. 무기도 지금 9% 이거밖에 안 남아서. 저 끝까지 따라올 거 같은데? 그지? 죽이자. 어... 잠깐만. 잠시만. 여기 한번 가보고. 아... 저녁에 왔어요. 나이트메일 시간이 왔어요. 아... 사탕 4개. 포션 5개. 그지? 여기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하나는 다리로. 하나는 안 들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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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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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하나.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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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되는데 거의 그냥 그 hidden 거의다 부서지는건 안되는거구요 조심하야돼 일단 외곽으로 한바퀴 돌죠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음 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일단 한바퀴 돌아보죠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 코뿔소 찾아야되는데 일단 코뿔소 찾으며 본거지로 다시 돌아가서 어 텔레포트 지팡이 만들고 다시 내려가서 겁나게 따라온다 끊이지 않는 추격 야 이 절벽에 용못이네 잠시만요 잠시만요